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착륙을 하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서. 마치 땡기는데 발이 솔직히 동체 밖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동체 밖으로 나가셨으면 잡고 있던 승물분들 다 같이 딸려서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탑승객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있었던 상황인데 사건의 전말부터 좀 본다면 200에서 250m에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약 63빌딩 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상구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구장구 차장님, 승객들 공포가 좀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비행기를 타봤습니다만 비행 중에 비상구 문이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있는 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행 중에 비상구 문이 저렇게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려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바람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타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좀 느꼈겠습니까?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옷 날리고 머리 날리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 버티기조차 힘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침착하게 승무원과 승객들이 힘을 합해서 대응을 했고 문을 연 사람을 잡아서 더 이상 다른 짓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미담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상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관계된 당국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도 이런 일은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대부분의 어떤 비행기는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 상당히 좀 실내에 좀 훼손이 갈까 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250m 정도의 높이에서 착륙 중에 이 문이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비상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데 아주 높은 곳에서는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해보니까 기압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박해. 따라서는 안 열리고요. 아마 이제 착륙 직전 랜딩기어 있잖아요. 그리고 착륙 직전은 이게 열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열리는 것 중에는 제일 빨리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걸 또 열기 어렵게도 만들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비상착륙 문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해놔면 진짜 비상 상황에는 또 못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이분의 법조인이다 보니까 처벌과 관련해서 저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공보안법 46조입니다. 그게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성무원의 지시나 그게 없이 출입문 그다음에 탈출구 기계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직력에 처한다. 1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형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긴급체포를 한 거죠. 긴급체포를 5년, 3년 넘어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니까. 아마 이분이 자기는 이게 좀 답답해서 빨리 뛰어내리고 싶었다 이런 공황장의 보도도 있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면책이 안 돼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만약 이 남성이 이 비상구 쪽 좌석을 일부러 예약해서 고의적으로 이 범행을 미리 계약을 했다면 처벌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형량의 차이죠. 이 사람이 실수로 과실로 했다면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우발적으로 했다면요? 과실로 실수로 문이 열렸다면.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커버를 떠들대요. 떡고기 세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쪽에 저는 고의가 있으니까 처벌되고 문제는 이제 타기 전부터 그 좌석? 그런 치밀한 고의가 있다면 형량은 높아지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어쨌거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좀 일어난 건데 승객들은 공포에 좀 많이 떨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김원호 소장님 산소마스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고도와 연동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으면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거의 착륙 직전에 있기 때문에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구를 좀 더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장치를 좀 더 두텁게. 그런데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또 빨리 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열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 추후 조치로 그 부근에 이제 어떤 승객도 안 앉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 좌석 배치를 좀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상구를 열 수 있는 그 바로 앞에는 승무원이 앉도록 하고 그다음에 승객이 안전벤트를 맨 자세로 비상구문 레버를 달릴 수 있게 너무 가깝게 지금 자리를 배치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상구문을 열 수 있는 위치에는 승무원 자리를 배치를 해놓고 승객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떨어져서 손이 닿지는 않고 한 걸음 내딛어서 승무원을 보조해서 승강구, 비상구문을 열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한 명이라도 더 태우겠다라는 상업적인 좌석 배치가 이번 사고의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좌석 배치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비상구 좌석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을 좀 도울 수 있는 건장한 성인이 앉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비행기에 비상구 옆에 타게 되면 승무원이 와서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는 비상구를 열어야 될 때 좀 도와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승객이 앉도록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이루어졌을 텐데 이 사람의 어떤 성향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좌석 배치 자체를 누가 안 떠라도 안전벤트를 맨 자세에서는 비상구 문을 열지 않도록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을 전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항공편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전될지 한번 따져볼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비상구 옆자리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문을 이렇게 여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 왜 오셨어요? 대답 한 마디만 해주세요. 문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문?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문 왜 오셨나요, 선생님? 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리고 빨리 내리고 싶어서 이제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장윤지 변호사님, 뭐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 좀 이야기라고 보이시는지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빨리 내리고 싶다라고 해서 착륙하지도 않은 비행기에 비상문을 억지로 열어서 내린다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피의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도 지금 비상구 레버가 손에 닿는지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발적이었는지 또는 원래 의도를 한 것이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심하면 목숨 또는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같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엄청난 건강상에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서 앞으로 비행기를 또 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비롯해서 이 피의자의 범행 전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다가 최근 불안증세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변호사님,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처벌 수위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 법원에서의 주치 감경은 더 이상은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심심미약이나 주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형을 바로 감경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데요. 특히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 상태이거나 마약 반응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불안적인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형을 감경할 요소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잠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아까 서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게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해도 문을 무단 열면 10년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열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법정 최고형 한 7, 8년 이상도 놀 수 있는 이런 게 범죄를 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분은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모든 항공사의 인적사항을 통보해서 항공기에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빨리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문을 열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다시 비행기에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물론 구속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라도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모든 항공사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승객들은 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이 남성이 이상 증세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탁승객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시에 옆에 친구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고 착륙하고 한 2, 3촌까지 지났나? 그 친구가 갑자기 벨트를 풀었어요. 친구가 입구 쪽에 일어나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뛰어내릴 것처럼 보였고요. 그 승무원을 보는 순간 그분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왼손을 뻗어가지고 그 친구 목덜미 있는 아이들을 잘 잡을 수 있는 데를 다 잡고. 지금 승객이 같이 이 남성이 뛰어내리려는 걸 잡았다. 그러니까 제압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승객들의 말을 따르면 승무원들의 대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무원들의 대처는 물론 약간 이분이 탈 때부터요. 좀 이게 이상한 게 낌새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좀 늦었다든지. 이렇다면 이게 비행기의 승무원이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떠나서 이게 승무원의 잘못 이하를 떠나서 일단 이게 항공사에서 배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손님들이 이게 승객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라든지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병원도 가고 또 일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손해배상은 일단 이게 승무원의 잘못 이하를 불문하고 항공사가 배상을 하고 다만 항공사는 구상권 행사해야죠. 결국은 이 범죄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현재까지 저는 승무원이 결정적인 잘못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사고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